더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? 산에서 노는 가장 위험해. 죽기 딱 좋은 날 싫어하는 거야. 아직도 내가 너희 부모님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? 오늘 누가 유셈을 찾으러 온다고 했대요.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에 막 아꼈는지 이강이한테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겼대요. 수배자가 산에 간 것 같아요. 무슨 일 생기면 무전해요. 바로 달려갈 테니까. 이강 선배 괜찮아요? 수배자라잖아. 그 사람이 이강 선배 아는 사람이라면서요. 이강 선배가 이강 선배님의 영역은 벌써 그래가